잠시만 아름다운 여인 울오빠 안녕하세요 무엇입니까? 박수 주세요! 마주카로 매달리던 사랑하는 울오빠야가 이젠 여사 박수 주세요! 진짜로 달라져서 내가 신나 돌아서 가네요 향기로운 꽃이라고 꽃보다 예쁘라고 사랑한단 말은 없고 이제 맞췄던 소리야 오빠 정말 미워 미워요 연화 걸음으로 가면 큰 마음이 약속해요 이제는 믿지 않아 이제는 믿지 않아 이날 떠나가면 준비도 못 가서 그리기 시작해 어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